인강아 500만 인강이구요 자 500만 인강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재문대로 갈게요 500만 인강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자 누구를 갈까 500만 인강 제라드 볼까 제라드 아 감사합니다 남들 잘 안쓰는 부금에요 유튜브 공짜 부금이라 자 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이런 부금 쓰는거에요 이해해주세요 어우 축하 호날두 진짜 축하드려요 자 이거 갑시다 제라드 좋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 좀 옛날보다 많이 늘었죠 그러게 그게 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 사람도 심리가 그 시청자가 있는 방이 들어가거든요 시청자 없는 방이 안들어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는 만큼 사람들 들어오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 꿈이 100명은 언제 되려나 천천히 가면 되죠 천천히 방송 시작한게 한달 보름 됐죠 한달 보름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진심인게 여러분들이 시청해줘야 다른 사람이 와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 방에 사람 있어야 가지 자기가 1번으로는 잘 안가거든 어 그래요 고택님 땡큐 고속정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모셔보세요 자 이걸로 인생강 갈게요 이걸로 가는 이유는요 옥화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거구요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빠르게 갈게요 자 그만 이제 그만 자 깝시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갑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그만 올리고 자 합지 마세요 자 CSI 원정대 반갑습니다 자 6시부터 무한강을 진행중이구요 강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맛이 갔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오가라 오.. 어서오세요 오가라 오가라 오가라이 무슨 뜻이지 1에까라 2에까라 3에까라 3에까라 4가 오가라인가 갑자기 발가락 따위가 생각나요 저거 보니까 자 깝시다 자 우리 목표는 일단 어 터졌어 제라 녹화구요 제라 녹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재물없이 바로 칼 구하겠습니다 칼 구하고 어쩔 수 없어 자 강한 흐름이야 흐름을 타자 얘들아 음악 바꿀까 자 음악 바꾸시다 아 그래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거야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봐 방이 원래 한 10명 오는 방인데 20명이 들어오니까 방이 꽉 차가지고 렉이 걸리는거야 자 그래서 그런거에요 자 무기띠가 뭐야 무기띠 무기띠가 뭐에요 무성이 무성이를 무기띠라 그러는건가 기물띠 기물띠가 뭐지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전 그런거 없어요 자 추천을 해서그래 해서 그런가 봐요 안되면 나중에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깝시다 아 좋죠 자 흐름이 흐름이 지금 좋은데 여기서 또 무리하면 안 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갈게요. 기다리면서 자 이제 강화도 신청 거의 끝나가고 좋아. 많이 따라 잡았어요. 이제 아까는 6개까지 밀렸는데요. 지금 이용 끝나고 4개밖에 없어. 따따따따 자 그리고 강화 순서를 다음과 박찬님꺼 가고, 그 다음 박찬님꺼 갈게요. 자 갑시다. 아니야. 지금 붙었잖아. 터트려야 돼. 더 터지고. 자 터트리고 갈게요. 터트리고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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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좋아. 좋았죠? 자 이제 터질 때가 됐어. 아이고 저분 어떡하냐. 불쌍해서. 자 저런 못 들어오죠. 아이고 불쌍해. 자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상태 걸리면 나가지 마시고. 기다리세요. 강대에 시도하지 마시고. 어 좋아. 자 민구님 어서와요 민구님. 자 잘 붙고 있어. 잘 붙고 있어. 잘 붙고 있어. 흐름 좋아. 흐름 좋아. 아 터졌죠? 괜찮아. 한 번 더 터져. 한 번 더 터트리고 갑시다. 자 E 플러스에 가면서 터트릴게요. E 플러스 터트리고. 나머지 쫙 붙입시다. 자 재방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? 그렇죠. 한 명 때문에 재방할 수 없잖아. 여기 인상 다 있는데 그렇죠? 자 됐어. 터졌어. 자 터졌어. 갑시다. 자 여기서 붙으면 스테이트로 붙일게요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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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뭐야 이거 붙어야 되는데. 자 큰일 났죠. 이거 붙어야 되는데. 아니 원래 각은 붙는 각이에요. 여러분 강아시죠. 원래 붙는 각이었어. 큰일 났어. 자 지금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. 붙는 각인데 터져버렸죠. 이런 경우 큰일 났어요. 자 갑시다 이제 오카 갑니다 오카 대명의 오카 갑시다 자 라드라드 짜라 제로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겁나 좋아요 가성미 갑시다 가성미 갑시다 자 렌즈님 반갑습니다 자 느껴지는 반갑구요 자 제라드 오카 붙여 봅시다 자 제라드 준비됐나 갑시다 Are you ready? 자 Fine 내가 과연 붙을 것인가 아 깐빵 하고 포인트 안써있네 아 깐빵 하고 포인트 안썼는데 파이프? 아 allegedly의 강한 흐름을snapping 아 아 아 아 아 폰지 쓰고 붙일걸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좋아 아 좋아요 근데 아까는 다 너무 막 붙였어 이번엔 흐름을 타고 붙였잖아요 그쵸? 이거 누구꺼지 이거? 박찬님 아까 누구꺼 박찬님 누구시죠? 까먹었어 자 이거 누구꺼라고 그랬더라 이름을 아 아 뚜치압 아 죄송합니다 내일 유튜브에 내일 유튜브에 여령 검색하세요 내일 유튜브에 여령 검색하시면 제가 올릴게요 자 아셨죠? 유튜브에 여령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름하고 같이 올려요 군산구탱이 미니팡 이렇게 내일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아 그래서 누구꺼야? 누구꺼에요? 자 자 쟤가 누구꺼에요? 아 미안해 쟤가 누구꺼지? 자 지금 강하여 하나둘 두명있어요 이거 끝나고 두명 더 세명이네 세명 끝나고 세명 아 방금 다녔구나 아 이거 누구꺼더라 도연님꺼구나 아 도연님꺼구나 아 도연님꺼구나 미안해요 착각했어 이름 바꿔야지 자 알겠습니다 자 도연님 방송 보신지 모르겠지만 내일 확인하세요 확인 자 갑시다 다음꺼는 갈게요 자 다음꺼 뚜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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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은 갈게요 죄송해요 헷갈렸어 자 흐름이 일단 좋네 흐름이 붙는 흐름이야 붙는 흐름 자 이럴때 잘 붙여요 음악으로 멘탈 정리하고 어 좋아 후후훔후그램 흐흐흐흑 후흐 мі그